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상담이 메인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신다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전화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놓고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살짝 밀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 0.76%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가 요즘 미국에서도 계속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은 0.3% 정도만 밀려있지만 어찌됐든 상승세에서 계속 벗어나진 않고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수가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 부분이 왜 그런가라고 하면요. 일단 지수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500포인트를 넘어가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때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죠?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른다. 그러니까 제발 윗자리 사지 말고 아랫자리 사라. 그러면 우리가 박자도 맞출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윗자리에 사더라라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박스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을 때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박스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나의 조바심 때문에 매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박스권의 상담부에 사는 이유는요. 좋다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지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전혀 올라갈 것 같지 않다가 안 사야지 안 사야지 하고 보고 있다가 이만큼 올라오게 되면 어제 살 걸 어제 살 걸 그때 살 걸이라는 생각에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라고 하는 나의 조바심 때문에 여기에 사게 돼요. 그런데 사실상 내가 매수했을 때 유리한 자리인가라고 하면 절대 유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이제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해서 지금 테마주들이 AI 관련주라든지 빅데이터 관련주라든지 챗 GPT 관련주라든지 VRXR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NFT 관련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기술주라든지 뜬구름 잡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많이 급등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품절주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수가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적은 매수세로도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이상 급락 현상까지 바로 나오게 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런 종목들을 보고 있다 보니까 아니 개별 종목 장세니까 지수랑 상관없이 내가 지금 종목을 잘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달려드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박스권 상단부에는 사실은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돌파가 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돌파가 되고 상승세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 먹기 위해서 뭔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돌파 매매 방법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 때 지지 반등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지지선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매매법은 있을지 몰라도 이 자리에서 돌파가 될 것 같으니까 사야지 라고 하는 것은 도박에 가까운 내용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박스권인 것을 이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내려왔을 때가 매수 포인트가 되고 잡아야 되는 기회가 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지금이라도 살까요? 지금이라도 뭐 AI 관련주를 사야 될까요? 라고 달려들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내려갔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 내려갔을 때 최저점이 어딘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샀을 때 유리한 자리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박스권으로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결국은 내가 유리한 자리는 아래쪽이 될 거라는 겁니다. 혹여나 악재가 나와가지고 저기서 추가 아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생각보다 시장이 강해서 저기까지 안 빠지고 전도점까지 안 빠지고 2300포인턴 자리에서 반등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 때는 위에 올라왔을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점을 맞춘다는 느낌보다는요. 내가 유리한 자리에 사기 위해서 지금 이거는 전혀 유리한 자리가 아니니까 불리한 자리니까 그냥 가만히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뚝심과 그런 여러분들의 확신이 조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오프라인 강연도 지금 계속해서 매주 다니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게 지금 계좌가 30%에서 많게는 반토막이 나 있어요. 그러면 그 반토막 난 계좌에서 새로운 종목을 살 돈은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며 현금도 많이 없는 경우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얼마 남지 않은 현금까지도 쓸데없이 추가 매수를 하거나 쓸데없이 신규 매수를 해가지고 또 그것마저 물려버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난 현금이 많고 단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도 단타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잘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분들은요. 명심하세요. 이왕이면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유리한 자리에서 해야지 내가 탈출도 쉬워질 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했던 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안 될 수 있다. 고용이 너무 잘 나오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탄탄하다. 잘 버틴다.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더 올려서 물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잡아놓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약간은 조금 주춤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악재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데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더라도 지금 이렇게 고용지표도 잘 나오고 탄탄하다는 것을 더 많이 올려도 괜찮다라는 어떤 신호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저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도 지금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되나 그런데 한국 부채가 지금 장난이 아니야. 가계부채도 그렇고 기업부채도 국가부채도 너무 심각한데 여기서 미국 따라 금리 올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미국이 자꾸 올리면 우리도 어째됐든 조금 조금씩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조금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이 연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귀 기울이고 있고 미국의 고용지표, 미국의 CPI 이런 거 관심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사람들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는 한국에 투자하고 있고 한국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잘 되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의 기대가 너무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한만큼 실망이 큰 법이다. 그러니까 그 실망으로 인해서는 생기는 하락, 추락 어떤 그런 하락에서 나오는 악재만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없다면 없는 대로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수 접근을 해가지고 지금 자리가 박스권이 된다면 어쨌든 매매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손실난 계좌를 어느 정도는 복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은 길지 않더라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서 따라 붙지 마시고 내려갔을 때 확신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공부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역시나 좀 침착하게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종목들이 매수해도 되는지 매수해도 되지 않는지 그런 종목일지 아닐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샀다가는 정말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이 괜찮은 종목인지는 제가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를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화로 먼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연투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NHN 벅스요. NHN 벅스고요. 8600원에 20% 정도 됩니다. 8600원에 20%요? 네. 네, 설마 지난주에 사셨어요? 네, 지난주에 샀는데... 최악이네요? 네, 이거 어때요? 네, 지난주에 그렇게 따라 붙는 매매라 하시는 건요. 지금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어울려요. 주식을 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상담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리고 오프라인 상담도, 온라인 상담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급등 나왔을 때 따라 붙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요. 저보다 좀 주식을 잘하셨거나 아니면 전업을 이때까지 꾸준히 해오셨거나 단타를 정말로 내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말고는 전부 다 물려가지고 상담을 하고 나중에는 이것도 손도 못 쓰고 운이 좋으면 수익이 나고 운 안 좋으면 물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울고 그래요. 시청자님은 지금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해요.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급등 나왔다고 따라 붙어가지고 잠깐 사가지고 와, 이 종목이 지금 저기요. 6,500원부터 지금까지 올라와서 30% 올라왔으니까 내가 조금만 사가지고 3%만 수익 나도 어디야? 그런 생각, 알량한 생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절대로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시청자님의 그 소중한 돈이 공중 분해됩니다. 그 돈 날리면 아깝지 않으세요? 너무 걱정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걱정하실 일을 만들지 마세요. 이 자리는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스스로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시는 안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 종가상으로 만약에 8,000원 무너진다면 사실 손절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래서 8,000원이 무너진다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고 손절이라는 뜻은요. 앞으로 다시 안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든 여기서 깼다가 올라가든 밑으로 저 밑에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든 여러 가지 변수가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한 발 물러났다가 다시 재진입을 해야 되는 자리가 될 건데요. 재진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손절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종목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뼈아픈 손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는 전략을 짤 줄 알아야 되고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NH&벅스가 어떤 기업인지 그런 건 알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급등 나온 것도 되게 웃긴 거거든요. 최근에 GPT라든가 AI 이런 거 나오니까 음원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음원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도 AI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급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택도 아닌 이야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상승세가 더 많이 유지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8천 원 자리가 종가 자리로 무너지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프겠지만 손절하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급등주는 손대지 마라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고요. 무너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슈팅이 나온다든지 본전 언저리까지 와줄 수 있는데 그때는 정리하시고 그냥 수익을 노리지 마시고 본전 찾은 거에 감사함을 느끼시면서 다시는 이런 정보가 안 하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거 만약에 하시게 되면 아무도 못 도와줄 거고 계속 계속 손실날 겁니다. 평생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한국전자인증을 6,800원에 10% 들고 있어요. 제가요. 한국전자인증을 6,800원에 10%요. 네, 이거 또 지난주 사셨어요? 네, 맞아. 지난주예요. 방금 상담 들으셨어요? 네. 방금 상담 듣고 느끼시는 바가 혹시 있으세요? 있지요. 따라가지 말라고. 네, 이 습관, 이 벌은 못 고치면 진짜 큰일 나요. 모든 투자자분들께 정말 제가 강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올라가는 정보 괜히 따라 붙다가 정말로 큰일 난다는 걸 다들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오늘 시가 떴을 때 사실 7% 정도면 지난주에 사가지고 단기간에 7% 정도 이렇게 수익 나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깜짝 못 봤을 때 못 빠져나왔어요. 못 보고,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못 봤어요, 못 팔았어요, 못 했어요, 바빴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가 길을 쓰고라도, 먼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종목을 보고 있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밥 먹을 시간조차도 다 빼놓고 이걸 보고 있어야 된다고요. 밥 보고 먹고 못 봤어요,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그냥 아침부터 해가지고 그냥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울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이상은 사실은 이거 대응하기가 까다롭고 수익을 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다가 자칫 정말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이 시세가 끝나버리면 우리 있잖아요, 내가 산 자리가 하필 막차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필 막차면 그냥 물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필 막차가 아닌지, 하필 막차인지 아닌지를 노심초사하면서 계속 이게 막차일까 아닐까를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대응하면서 매매하는 거지 아우, 사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내겠지 난 볼일 좀 봐야 되겠어,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좀 만나고 이래야 되겠어 하면 이거야 물리는 거라니까요. 네. 그럼 지금 이거는 제가 상담하고 싶은 건요. 오늘 아침에 수익을 낼 뻔했지만 못 낸 거는 그냥 나한테 쓸 수가 없었던 일이었던 거고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됐고 저는 지금 이거를 들고 가시는 거를 오늘 아침 저 타이밍도 놓치셨다면 저는 들고 가더라도 좋은 일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저기 한 6,500원 자리를 손절 자리로 잡고 대응 한번 해보시면서 아직까지 시세가 안 죽었으니까 가져가보세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상담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답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가져가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시간도 없으실 것 같고 바쁘실 것 같고 또 못 팔았어요 하면 나중에는 5,000, 4,000원 돼가지고 그때 못 팔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지금 바로 전략 매도 의견 드릴게요. 욕심을 버리시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오리온 홀딩스 16,810원에 21%예요. 16,810원에 한 2년 됐어요. 일단 홀딩스라고 이름이 이렇게 붙어있는 기업들은 원래 느려요. 2년 됐어요가 아니라 이거는 3년, 4년, 5년, 6년 이런 식으로 연 단위로 투자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돼요. 무슨 말인지 얘기가 되셨나요? 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거북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거북이가 너무 느려요 하면 옆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달팽이가 이렇게 가고 있는 달팽이 키우면서 달팽이가 너무 느려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느린 종목을 사놓고 너무 느려요. 오래 기다렸어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느린 종목이고 원래 이렇게 천천히 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는 어쨌든 오리온, 오리온이 하고 있는 그 업에서 지수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라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돈은 잘 벌고 있고요. 그리고 식음료 파트 쪽은 정말 나쁘진 않기 때문에 저는 가져가시는 데 있어가지고 별로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으나 하루 이틀 또는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져갈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장기로 보고 정말 5년, 6년, 7년, 많게는 10년까지 투자할 계획을 짜고 가져가야 되는 게 홀딩스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들고 가시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가져가는 데 있어서 수익을 나중에 낼 수 있다면 가져가는 건 저는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에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지금 13,000원대를 바닥으로 잘 잡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를요. 그래서 저기까지 빠져 내려간다면 저때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비중을 좀 늘리시고 매수가를 좀 낮추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시간만큼 수익금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비중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오리온 홀딩스 같은 거는요. 내려갈수록 비중을 엄청 늘려야 돼요. 그 말을 13,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저는 비중을 한 40%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기가 바닥이 아닐 수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12,000원, 10,000원까지 내려간다면 비중이 60%에서 80%, 많게는 100%까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다렸을 때 매수가도 좀 낮아져 있고 오래 기다렸을 때 내가 큰 돈이 들어갔으니까 크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개념이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조금 올라왔어요? 지금 조금 내려갔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연 단위로 짜야 되는데 지금 하루 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격 범위를 정하셔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13,000원이 됐을 때 비중을 40%까지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 원까지 혹여나 빠져내려간다면 저는 저기는 한 80% 이상까지 늘리셔도 좋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기까지 빠지면 오히려 비중을 왕창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중 늘릴 기회가 안 생긴다면 그냥 홀딩하셔서 가져가신다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건 2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은 이거 잊으시고 다른 거 하시는 게 좋아요.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산책도 좀 하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 올라와 있는 종목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산보산업. 산보산업이고요. 1,200원에 10%예요. 오늘 10% 팔았습니다. 1,200원에 10%인데 오늘 10% 팔았어요? 네. 잘했네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생이 억수 많이 했거든요. 일단 이 산보산업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예전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건 정치 테마로 엮이고 신공항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급등 낙을 했었는데 최근에도 신공항 이쪽으로 엮여가지고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는 최대한 투자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정치 테마는 한 번 급등 나왔다가 다시 언제 올라갈지를 기약할 수가 없어요. 진짜 순전히 정치인들이 이 관련주들을 이야기를 해줘야지만 급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할지 안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게 되면 재료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AI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보안 관련주 이런 거는 산업이 발전을 함에 따라가지고 반드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 될 텐데. 그런데 이런 산보산업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이야기가 나온다라기보다는 안 나오면 그만이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반드시 뛰어올라 와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하고 있는 것은 알루미늄, 합금, 종속회사, 산보호토가 이래가지고 자동차 부품도 하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부품이랑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이런 거, 합금을 사용하는 이런 산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급등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가 하고 있는 산업하고 상관없이 정치 테마로만 급등을 하던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올라와주는 게 어떤 이야기 때문에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맞았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매도하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고.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근에 미국, 바이든, 중국에 알루미늄 수익 금지 제재한다니까 또 알루미늄 관련주가 이렇게 급등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정말 매도를 잘하신 거고 테마가 끝나지 않았다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일시적일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번 주 안에 한 번 더 1,100원대 이상, 1,150원대 이상 나와가지고 슈팅 나오면 전략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오늘 아침에 정말 다 팔았다면 좋았겠지만 안 됐다면 저는 일부 팔았던 거에 대해서 조금 감사함을 느끼고 만족하시고 저는 혹시나 테마가 죽지 않았다면 1,150원까지 한번 튀어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홀딩하셔서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굳이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종목은 많이 빠져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매수값 낮춰가지고 반등 나올 때 탈출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추가 매수할 메리트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종목이 1,000원 이하로 내려와야 되고요. 왔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인지 뉴스가 어떤 게 나왔는지 어떤 이슈 때문에 얘가 급등을 하는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00원 이하로 빠질 때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고요. 1,000원 이하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봐야지 이건 추가 매수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건 안 돼요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보는 840원에 10% 사가지고 이래서 가격이.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하고 계실 때 제가 말을 안 들은 이유가 제가 그럴 것 같아서 무슨 이야기 하실지는 몰라가지고 그냥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1,200원 때 정리하시는 걸 제일 추천드려보고 싶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 대응을 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야 정확하게 제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1,000원 이하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 고민하시면 좋고 추가 매수 안 하고 끌려다니기 싫다 하신다면 사실 오늘 종가가 만약에 오늘 시가보다 좀 떨어지게 되거나 오늘 시가가 1,063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가보다 만약에 아래쪽에서 정리가 되거나 마무리가 되면은 이 종목은 이미 해먹었다. 이 단기적으로 이미 시세가 다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파란색 은봉으로 빠지면서 마무리가 된다면 저는 오늘 손절하는 것이 가장 시간 안 뺏기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초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삼아 네트워크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삼아 네트워크고요. 삼아 네트워크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3,550원에 30% 이것도 최근에 한두 달 됐네요. 네네. 제가 TV에서 최근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신규메소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유튜브 채팅창이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문현진 멘토는 맨날 신규메 사지 마란다. 지금 개별 종목 장세인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뭐 사지 마란다. 요즘에 개별 종목들이 뛰어오는데 사지 마라 한다. 언제까지 지수 보고 있을 거냐. 뭐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는데 저는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맨날 이렇게 최근에 사가지고 물려서 전화 온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장은요. 괜히 섣불리 샀다가 물려서 전화하고 물려서 고생하는 종목만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래 문현진 멘토가 틀렸겠지. 지금 사도 되겠지라고 사가지고 맨날 물린다는 거예요. 안 물렸으면 좋겠는데 안 샀으면 좋겠는데 안 사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죠? 사모 네트워크 이런 거에 물려가지고 고생할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주식을 아무 때나 사고 싶어 하지만 그런 게 있어요. 100종목 중에서 80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있고요. 100종목 중에서 20개, 20개만 올라가는 시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매매했을 때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을지는 뻔하잖아요. 100종목 중에 80종목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한다면 내가 실력이 없더라도 혹여나 내가 실수하더라도 수익을 운으로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 텐데 100종목 중에 20개만 올라가는 그런 장소에서는 괜히 잡았다간 실력이 없거나 운이 안 따르면 무조건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왜 매매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유튜브 채팅창이라든가 커뮤니티를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채팅을 하시거나 활동하시는 분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죽어나갑니다. 다른 사람들 돈 책임져줄 거 아니면 단타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지금 신규 매무해야 되는 시장입니다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반드시 정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 상담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남의 돈 물리는 건 자기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무책임하다 생각하고 그런 말에 현혹당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4반 애턱스 이거 지금 정말 최악이에요. 지금 이렇게 매수하신 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기업은 지금 흑자가 조금씩 나고 있고요. 최근에 컨텐츠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시장인데다가 드라마 컨텐츠들이 아직까지도 올해에도 개봉되거나 개봉 예정인 영화, 드라마 컨텐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컨텐츠의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피지컬 100만 보더라도 요즘에 컨텐츠 만드는 퀄리티가 편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효과들,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나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사실 컨텐츠 관련주가 시세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한 번 시세를 내고 난 이 종목이 다시 저기서 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은 잘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차트쟁이라고 하잖아요.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또 가네, 만에 하는데 그냥 갈 수도 있고 뺐다가 갈 수 있는데 저는 뺐다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기서 산 거를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려갈 때 저점을 기준선을 잡아놓고 손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게 좋은데 비중이 좀 많으셔서 두 번째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지금 저점이 3,180원이 최근의 전저점인데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반등에 한 번 줄 텐데요. 그때 3,400원 정도의 비중을 먼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가 지지가 안 되고 그냥 빠져내려간다면 그냥 2,600원까지 곤두박칠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까지 내려간 다음에 회사가 문제 있어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비싸게 팔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빠져내려가는 거니까요. 겁먹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다시 4,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시간은 좀 많이 뺏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시간을 벌려면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내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거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난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가져가시면 본전 이상 또는 수익까지 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괜히 긁어 부스럭 만드신 거고 다음번에는 제발 샀을 때 유리한 시장과 사면 불리한 시장을 조금 구별을 해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강연회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회 일정을 조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잡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 잡혀 있네요. 네, 내일 오후 4시에 우리 온라인 강연 황민영 멘토님의 강연이 잡혀 있으니깐요. 꼭 오셔가지고 강연을 듣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실력도 쑥쑥 키워질 수 있는 거니까요. 꼭 오셔서 2023년에 대한 대비도 미리미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채팅에 올라온 종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종목이 다날이 올라와 있는데요. 다날 지금 5,680원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수익 중이시네요. 많이 수익 중이네요. 5,680원이면 최저점에 가깝게 사신 것 같습니다. 비중은 한 2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이거는 홀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앞으로 더 갈까 안 갈까 보다 중요한 건요. 매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냥 뭘 해도 유리한 거예요. 매수가가 낮다는 건 뭘 해도 유리한 건데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수능 점수가 만점이면 뭘 어딜 가든 유리한 거잖아요. 수능 점수가 만점인데다가 온다면 제가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다날이 아니네요. 다시 한번 다날 가볼게요. 5,680원은 그래도 저점입니다. 가격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수능을 봤을 때라든지 내신 성적이 좋다든지 어쨌든 나의 실력이 좋으면 뭘 해도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매수가가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전부 다 고점에 사서 물려가지고 떨어지고 있을 때 고민 중이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좀 더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자리인데다가 올라가면은 득을 볼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매수가가 워낙 좋은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말 종목을 사고 싶으면 단하를 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종목을 사서 상담을 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떨어져 있는 종목이 올라갈 시장인 거지 올라온 종목들이 올라갈 시장이 아닙니다. 다들 정말 명심하세요. 내려간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하를 사놓고 기다리면 되지 않는가.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강남처럼 될 땅을 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적자가 나는데 괜찮나요? 라고 했을 때 최근 적자 나는 거는요. 요즘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금리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이제는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마 이 정도는 조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이제 또 어느 정도는 주가의 영향을 받았다. 이미 줬다 생각이 들고요. 전자결제 서비스 이런 하는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련 이야기들이 아마 올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슨 페이라든지 전자결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들이 지금 증권형 코인 이런 거 만든다는 거 보니까 그런 핀테크라든가 이런 어떤 금융 쪽으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가시면 된다. 비중이 20%면 지금도 충분하다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기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문현진 멘토가 저렇게 좋다고 하는 거 보면 이제는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얘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얘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았을 때겠죠. 그래서 더 떨어지면 더 살 계획만 하시고 더 사서 들고 가면 된다. 얘는 강남처럼 될 땅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 4천 원까지 빠지면 과연 왕창사도 좋으니까 그냥 가져가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한세 실업입니다. 한세 실업을 지금 매수하셨는데 1만 6천 6백 50원이라고 하셨네요. 1만 6천 6백 원에 17% 정도 이렇게 매수하셨는데 모아가도 될까요? 적금처럼요? 라고 하셨는데 이 기업도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좋죠.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쁘다라고 하기는 조금 힘든데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 한세 실업이 하고 있는 이 기업 자체가 업종 자체가 아까 봤던 단할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사실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지만 상승의 메리트는 좀 있을까라고 한다면 단할은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얘는 그런 상승보다는 약간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남의 떡이 커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서도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적금처럼 모아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거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1만 원 이하로 조금 내려갔을 때 저는 비중을 한 3, 40%까지 늘리셔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요. 내려가면 오히려 이런 종목은 메리트가 되는 게 3만 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요. 5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75% 수익률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얘가 1만 원까지 내려갔다면요. 3만 원까지 올라오면 200%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려가면 수익률은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내려갔을 때 비중을 늘리고 매수를 늘려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간 것 같이 보이겠지만 수익률 자체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저점 매매의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좋은 자리에 매수하신 거고 저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두 분 다 단할도 그렇고 한세 실업도 그렇고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매매를 하고 계세요. 이 매매가 진짜로 정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매매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더 제가 손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자금만 잘 쥐고 계시다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확신을 가지고 조금 용기를 가지고 하신 다음에 올라갈 때 충분히 득을 취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냥 두 분 다 홀딩하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원준이요. 원준이요. 원준. 매수권 비중이요. 3만 1,550원에 13%요. 3만 1,550원에 13%요. 알겠습니다. 원준 이거 지금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상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좀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방송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른 멘토님들 방송도 제가 항상 다 보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오는가 또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가 저는 모니터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 원준이라는 종목을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준 하면 생각나는 게 김원준 이거 딱 생각나니까 외워지는 거거든요. 원준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도 그런 식으로 이름이 되게 낯익다는 것을 이걸 사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로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요. 그렇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손절하고만 나가준다면 이 종목은 급등할 종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반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남에게는 위기지만 저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준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닥을 좀 잡아준다면 바닥 잡는다는 것은 차트가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처럼 3만 1천 원대, 여기 3만 1천 원, 3만 2천 원, 3만 4천 원, 4만 원 이 사이에 샀던 사람들이 손절하면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절하고 바닥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것 같고 이 기업은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폐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그 규모 자체가 시장 규모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국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전체적인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기업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안 팔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국 팔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파는 사람이 시청자님이 될 수도 있고 시청자님은 버텼는데 다른 사람들이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시청자님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요. 개인적으로 정말 남이었으면 그냥 손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절대 털리지 마라. 그러니까 나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건데 반대로 그렇게 된 이유는 남들이 팔 때 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상장하고 난 다음에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사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거지 어쨌든 이 종목을 17,000원 또는 손절하는 사람들의 공포심이라든지 손절 욕구에 따라가지고 15,000원 또는 그 이하까지도 한번 내려갈 수 있겠으나 어쨌든 어떤 이유가 발생이 되든 간에 어떤 주가 움직임이 만들든 간에 저는 시청자님 이제 매도하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홀딩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혹여나 15,000원 이하까지 빠져준다면 그렇게 빠져준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한테요. 왜냐?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매수가를 낮출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5,000원 이하까지 빠진다면은 추가 매수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빠지게 된다면 이 종목은 16,000원에서 22,000원 여기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금은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15,000원의 추가 매수는 안 되지만 16,000, 7,000원대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야 매수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다음 상승이 3만원까지 안 오더라도 수익을 좀 내거나 본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자리에서 좀 더 머물게 되면은 16,000, 17,000원에서 자리를 잡는지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15,000원까지 빠지는 것을 기다려보자. 그리고 절대로 손절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런데요.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15,000원 가까이 빠졌었어요. 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15,000원 이하로 빠지면 15,000원 이하입니다. 15,000원 가까이가 아니고 듣고 싶은 대로 들지 마시고 15,000원 이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현대차고요. 현대차고요. 매수가량 비중이요? 네, 26만 원이고 비중은 30%요. 현대차와 같은 이런 대형주, 대형주는요. 단타로 파동을 잡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이 안 좋아도 파동을 만들고요. 기업이 좋아도 파동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파동선에서 이 아랫자리인 16만 원에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이렇게 수익을 좀 챙긴다라는 전략,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올 때 10%든 7%든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매매는 좋은데요. 26만 원대 매수하신 건 저 현대차가 한창 급등 나왔을 때 저 때 사신 거거든요. 2021년 초예요. 저 때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자동차 관련주를 본다라고 한다면요. 저 당시에 급등이 나올 때 현대차의 판매량이라든가 앞으로 정기차의 판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동시에 한 번에 급등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반영이 되는가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이런 게 진짜 선반영인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현대차 보면 역대 최고 실적을 냈네, 영업이익이 최고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도 지금 주가가 어때요? 영 비리비리하죠, 그렇죠? 그게 이미 반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해먹은 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주가가 급등 나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될 거다 하고 급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해버리면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거냐라는 질문에서는 사실상 좀 물음표가 달려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2021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네, 만약에 반도체 슈퍼호황이다, 반도체 완전 초대박이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제가 방송에서 슈퍼사이클 같은 소리하네 이랬다가 제가 정말 많이 욕을 들었거든요, 비난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때 제가 아닙니다. TSMC한테 안 되고 반도체 산업 지금 안 되고 재고가 앞으로 많이 쌓일 거고 이거 슈퍼사이클 아닙니다.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사이클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디랭 가격이 다 떨어집니다. 수요가 없어질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어떻게 반도체가 많이 팔립니까 했는데 사람들이 경기 침체 올지 네가 어떻게 알아? 연준이 24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랬는데 지금 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경제는 이론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현대차는 어떤 이론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가라고 하면요. 경기 침체가 왔는데 차를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금리가 비싸고 할부 이자가 높고 중고차 이자도 너무 높은 상황에서 차를 바꿀 맛이 납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들 지금 차 바꾸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 먹고 사는데 좀 급급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신지. 지금 이제 우리 식자재 가격들 올라갔지. 아파트 사놨는데 아파트 이자 지금 비싸 죽겠지. 월급은 안 올라가지. 근데 또 공공요금 가격도 올라가지. 보험료 올라가지. 돈 나갈 곳은 많은데 돈벌이는 줄어들다 보니까 차를 바꾸거나 스마트폰 바꾸거나 컴퓨터 바꾸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동시에 그런 상황이 놓여졌다 보니까 지금 당장 환율에서 조금 이렇게 이득을 본 점이라든가 일반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법인 자동차가 판매가 많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인들은 이제 전기차를 샀을 때 혜택이라든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꾸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또 이득 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차를 바꿔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수요가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일반 개인들에게 판매를 해가지고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현대차가 그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하면 저는 당분간은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고금리가 올해 내년 초까지 그리고 적어도 금리가 한 2, 3% 때까지 떨어지려면 적어도 저는 한 2년, 3년 걸릴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 얘는 지금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온 주가에서 다시 상승세가 나와서 26만 원까지 갈 수 있나라고 하면요. 진짜 오래 걸릴 것 같고 기껏해봐야 한 21만 원 정도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빠지면서 크게는 이렇게 하락 파동을 만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결국 현대차는 15만 원, 12만 원까지 저는 다시 내려간다고 봐요. 그러면 12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좋은데 저기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저평가고 사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 지금 이상한 자리에 사신 거예요. 그럼 그 타임이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이 종목은 한 5년 이상, 6년, 7년 정도 가져가실 계획을 짜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기술적 반등으로 21만 원, 22만 원까지 올라온다면 사실 비중을 줄이시거나 전량 매도하셔서 한 번은 탈출한 다음에 재진입 가격을 노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워도 너무 잘못 끼웠어요. 한 층만 우리가 잘못 끼워도 이상한데 옷을 지금 제일 윗 단추랑 저 아래 옷을 지금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승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단축 풀기가 조금은 괴롭겠지만 저는 실 매듭이 잘못 묶여졌을 때가 잘라버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만 원대나 21만 원까지 혹여나 기술적 반등으로 시장이 좀 좋아져서 올라와준다면 저는 비중부터 빨리 줄이시거나 매도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평가할 때 사는 것을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방금 봤던 한세 시럽이라든가 단알 얼마나 잘 샀습니까?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남들이 지금 좋다고도 안 하는 거, 바닥이 막 깔려 있는 거 그런 거 사놓고 기다려야지. 고점에서 하고 기다리면 같은 기다림인데 누구는 수익 날까 봐 좋아서 기다리고 누구는 본전 올까요?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슬픕니까? 그래서 이런 슬픈 일을 만들지 말자. 고점에는 제발 사지 마라는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좋은 이야기로 좋게 탈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은 21만 원에서 22만 원대 올라올 때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좋은 상황이면 좀 더 끌고 가도 되지만 아니면 그때 빨리 비중을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저 아래쪽을 좀 더 내려가야 매수 타이밍이 나올 것 같고 그때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기회까지 기다렸다 추구하면서 하기에는 비중도 많고 시간도 많이 뺏길 텐데 많이 뺏기는 거에 대비해서 수익은 그만큼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굳이 장기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삼성전기 15만 천원에 40%. 삼성전기 15만 천원에 40%. 40%요? 네. 매수가가 이게 어정쩡하다면 어정쩡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들고 있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단타로 한다고 친다면 이 자리 사도 괜찮습니다. 사셔도 재미로 볼 수 있겠네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타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보고 계신 건 한다면 이 자리를 왜 사셨지? 이건 진짜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중간 자리에 사셔가지고 올라가면 득이요, 내려가면 손실인 딱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건 운에 맡겨야 돼요. 올라가면 득이고 내려가면 물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렸을 때 내려와 있는 저점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물렸을 때는 12만 원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게 기본적으로. 저기까지 빠질 수 있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불리한 자리가 아닌가, 어정쩡한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삼성전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 사셔도 괜찮으니까요. 대신에 중장기 투자는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기적으로 매매한다는 것은요. 수익을 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빨리 수익 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빠르게 결론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결론이 날 때 단기적인 매매는 절대로 물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자리를 반드시 정하셔서 그 손절 자리가 오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팔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혹여나 내 핸드폰이 꺼졌으면 PC방 가서라도 팔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그날은 내가 이 날은 어떻게든 내가 결정한 날이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단기적인 매매예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정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손절 라인은 14만 3천 원인데요. 이건 차트를 좀 볼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왜 그런지. 최근에 저점이 만들어졌던 자리고 과거에 고점이 만들어졌던 자리가 14만 원에서 14만 천 원, 14만 2천 원 이런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론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는 손절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만 3천 원이 무너지면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올라오면 단기적으로는 15만 5천 원, 16만 원까지 홀딩하셔서 수익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하시고 비중은 지금 단기로 하시기엔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본전에서 한 20% 정도는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어, 이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롯데케미칼이고요. 네. 18만 1,500원에 30%인데요. 얼마요? 18만 1,500원이요? 음, 30%요? 네, 이거를 단기로 사서 모아서 가져가려고 한 50%까지씩 다 채우려고 하거든요. 네. 가능할까요? 뭐, 가능하진 않... 가능하죠. 불가능은 없어요, 주식에서는요. 롯데케미칼의 미래. 그러니까요. 불가능은 주식화, 그러니까 주식에는 불가능한 게 없다고요. 그냥 뭐든지 돼요. 마음만 먹으면 계획을 짠 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사실 본인이 계획이 있다면 제 계획이나 저의 의견은 참고용이 되는 거고 본인 계획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 기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는 둘째 치고 시청자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져갈 수 있다면 내 마음이 일단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마인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장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내가 불안하면 조금 빠졌을 때 손절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손절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조금 빠져내려가면 불안해가지고 힘들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안 좋은 종목도 급등 나오면 저런 거 사서 수익 보는갑다 해서 따라 붙었다가 물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마인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이 롯데케미칼을 좋게 보고 계시고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저는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건 시청자님이 결정이고 시청자님이 어떤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조언을 조금 첨언을 해드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시청자님이 전화 끊고 아마 계획을 수정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계획과 저의 이야기는요. 이런 기초 소재 산업이라고 하죠. 롯데케미칼은요. 어쨌든 화학, 약품, 어떤 산업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정제를 하고 만들어가지고 파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업이 성장을 해야 산업이 지금 좋아야 경제가 좋아야 제품도 많이 만들고 제품 많이 만들다 보니까 재료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러다 보면 롯데케미칼의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산업이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제는 어떤 것 같아요? 안 좋죠. 네. 안 좋은데 얘들이 많이 팔릴 건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대 최대의 적자 규모가 지금 나고 있는 거죠. 1조 원씩 벌다가 4천억씩 적자가 나 있는 게 이제는 얘도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지금 제품 만드는 공급량을 줄여야 된다, 감산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의 매출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인가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당분간만 안 좋은 거면 바닥을 여기 잡겠지만 향후 1년, 2년 안 좋은 거면 1년, 2년 중장기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모아가겠다 한다면 그렇게 떨어지고 나면 또 다시 또 어쨌든 불황이 오면 호황이 와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긴 할 텐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왜 내려가는 걸 물려있을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장기로 가져갈 거면 왜 사서 가져갑니까? 현금 들고 있다가 롯데케미크가 지켜보다가 떨어졌을 때 사도 그 장기 투자 아닙니까? 사람들은 계좌에다가 집어넣어놔야지만 장기 투자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좋은 타이밍에 사는 것도 하나의 장기 투자인 건데 맨날 그냥 돈 집어넣어놓고 주식을 무조건 사서 가야 된다 하는데 아니에요. 안 사서 들고 가면서 롯데케미크가 상태 주가를 보고 대응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비중이 30%면 너무 많으시고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가 올라올 때 어차피 얘는 같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단기 반등이 나온다면 저는 본전에서 한 5%까지만 비중을 다 줄여버리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답하시고 조금 지켜보다가 경제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경제가 진짜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침체가 오고 위기가 와버리면 이 주가는 정말로 많이 빠질 거예요. 그럼 그때 왕창 사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계획 수정하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조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움직이다 보니까 여전히 신규매수를 하시고 신규매수했다고 물려서 고생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것을 너무 무시하고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기업들의 주가, 기업업 실적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고 단기적으로 능한 사람만 지금은 매매하는 것이 맞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장기 투자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관망하시길 바라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첨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